시흥 100년을 맞이하여 지난 역사와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100년의 역사에 대한 미래 비전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시흥 100년 맞이 한바당 축제가 21일 포동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제9회 연예인 초청 축구대회 및 바자회와 연계하여 연합행사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높였으며 용돌의 풍물폐우 공연과 초청 가수들의 공연, 시흥 100년 바로 알기 퀴즈 등의 다양한 행사들이 열려 시민 모두가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주민들에게 아직은 생소한 시흥 100년 기념 사업의 의의와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시 정체성 확립 및 시민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또한 동 관내의 부족한 문화예술 제공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